빠라바라빠 오류장 잘 보이시죠? 아 부서주세요 야옹이들 밥이랑 토 아까 전에 멧돼지랑 싸웠거든요 얻은 고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구워줄 거예요 멧돼지 잡았냐? 미니는 섬에 가도 이쁘구나 슬래쉬 키윽 키윽 슬래쉬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나무 위에 올리세요 기름 떨어지는 소리 좋은데 요거 보여? 요거? 요거 보여? 고기 여기 많이 가세요 이리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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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고기를 멧돼지 고기를 고기 아.. 내가 맞출 때 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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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죠 죽이죠 이야.. 우와 뭐야 여러분 비빔면 할 때 매생이 넣어서 먹어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내가 비빔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빔면 할 때 진짜 맛있는 거 미나리 넣어서 먹기 근데 이거 매생이 넣어서 나 처음 먹어봤거든 와 진짜 맛있어요 그냥 바로 매생이 비빔면 우와 빠라바라빠 소리소리 따라라라라라 소리소리 미쳐버리죠 소리 뽀뽀뽀뽀 뽀뽀뽀뽀 이야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ấm 아 낮부터 오버엔 소주야 양념장 이거 아까 풀 소스랑 설탕이랑 넣은거 와아아앜 내가 음식을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너무 기대하는 거야 왜 주작을 안 하냐 먹을 거 가져와라 주작 좀 해줘라 그래서 내가 중간에 파밍을 받았어 보급받았어 사람들이 안 된대 재미없대 주작하래 그래서 원래 작년에 내가 주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급 주작 방송이어가지고 대본 다 탄 거야 대본이었어 내가 여러분 캠핑이든 뭐든 혼자서 섬에서 이러고 있으면 힘들어 너무 막 야 캠핑용 완전 편하잖아 너가 24시간 떠들어봐 방금 켜고 잡아 너가 해보고 얘기해 자다고 일어나면 염분 때문에 몸이 굳어가지고 퍼지지가 않아 새벽에 또 해르지 사야지 잠자기 전까지 입 털다가가 너가 방금 해봐 쉬어보여? 어쩌 어렵진 않아 어쩌 어렵진 않아 솔직히 그래 샤워도 안 하지 야 나라고 어디선가 누군가 만한증 들고 볼수도 있는데 노상방뇨 하고 싶겠어요? 나라고 똥 싸는데 응? 문 막 지어가지고 똥 싸고 싶겠어? 어제 저녁엔 돌풍 불어가지고 날아갈기만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맛있다 맛있다 수고하 수고하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수고하 사과나무 뭐가 우와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다 우와 여기 섬에 사과나무 있어요 한번 제가 빼볼게요 뭔지 모르니까 내가 사과 만나고 볼게 어? 달달아 냄새 나는데? 사과나무 와 крuscant 마유 allows 맛있다 타르르 햄 앙 진짜 아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